2024년 손태진은 수원에서 열린 애녹 콘서트에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이 밤공에서 그는 꽃피는 날과 대성당의 시대를 포함한 다양한 곡들을 열창하며 특별한 감성을 전달했습니다. 특히 손태진의 깊이 있는 멘트는 각 곡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며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. 손태진의 꽃피는 날은 콘서트의 서막을 장식했습니다. 이 곡은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꽃피는 날에 비유하여 표현한 노래로 손태진의 따뜻한 목소리가 관객들의 마음에 직접 닿았습니다. 공연 중 손태진은 이 곡에 담긴 개인적인 의미와 감정을 관객들과 공유했으며 이는 공연의 감동을 더했습니다. 대성당의 시대는 이번 콘서트에서 손태진이 선보인 또 다른 하이라이트 곡입니다. 이 곡은 강렬하고 웅장한 멜로디가 특징인데 손태진은 이 곡을 통해 더욱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. 곡에 담긴 메시지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손태진은 감정이 깊이 실린 멘트로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. 콘서트 중 손태진은 각 곡 사이의 멘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비전과 생각을 관객들과 공유했습니다. 이 멘트들은 그의 곡들이 갖는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며 관객들에게는 그의 음악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. 손태진의 진솔한 공감과 이야기는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와의 교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. 손태진의 애노 콘서트인 수원 밤공은 그의 감성과 열정이 가득한 무대로 꽃 피는 날과 대성당의 시대를 포함한 여러 곡들을 통해 다채로운 감정의 스펙트럼을 선보였습니다. 손태진의 멘트는 각 곡의 메시지를 더욱 깊게 전달하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. 이 콘서트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음악적 감동을 선사했으며 앞으로도 손태진은 그의 음악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